안녕하세요. 석뽕이뽕의 석뽕이입니다. 오늘은 엄청나게 준비되어 있는 이벤트를 할거고 참여 방법은 그냥 게임 같이 하면 되고 게임 코드는 어떻게 알려줄거냐면 제가 가족 소개할 때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그거 올려둘테니까 한번 그거 보고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은 이제 토요일에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아주 쇼트 영상으로 아니 쇼트 영상 아닐수도 있지만 안녕